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. 지금까지 조코딩 채널에서 다양한 개발자 인터뷰 컨텐츠를 진행했는데요. 이번에 좀 더 스케일을 크게 확장하여 글로벌 테크 기업의 성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서 다양한 개발자분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또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크 기업을 탐방하는 브이로그 형태의 컨텐츠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올해 4월 중에 떠날 예정인데요. 혹시 본인이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로 근무하고 계시고 인터뷰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내용란을 참고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이런 걸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혹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조코딩 실리콘밸리 컨텐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